얘기했는 게 운동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의 차이인데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집에서 못 밀어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노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서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은 내가 이제 쉽게 따라 잡을 수 없겠구나. 18 늦은 나이의 태권노를 시작한 아빠 늦게 시작하셨는데 부단한 노력 끝에 국가대표가 됐지만 결국엔 한계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. 그래서 상인이 많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이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. 조기 교육부터 내가 내가 직접 하겠다.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.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쓰러져도 잘 때 보면 안쓰러워서 한 번씩 부모의 욕심으로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. 좋아서 하다가 질리게 될까 봐.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. 과연 무엇이 상인이를 위한 길인지 갈등과 고민을 안고 부모님이 누군가를 찾아왔는데. 어서 와. 어디를 온 건가요? 이름이 뭐야? 상윤이. 어서 와. 유소년 축구 전문가 최진태 감독.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 가기 전까지 3년간 축구를 가르친 스승이다. 네 이강인 선수가. 아 그 분이십니다. 상담에 앞서 먼저 상윤이가 가진 재능과 실력을 꼼꼼히 살펴보는 최진태 감독. 그럼 완전 전문가시네요. 그렇죠. 우와. 과연 유소년 전문가의 의견은. 우와 정확해. 지금도 상윤이를 보니까 옛날에 강인이 어렸을 때 또 기억도 나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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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기억나시는 거야. 제가 윈발 제배에다가 저렇게 감아차고 자연스럽게 플리플에 드립을. 저건 상윤이 개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. 저건 체계적으로 잘 교육시킨다 그러면 우리 이강인 선수처럼 후리키기라든지 코너킥 같은 거 그런 전문 키카로서도 아주 상당히 매력있죠 아주. 아버님이 흐뭇해하시네요. 상윤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축구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. 저 아이가 지금 만 5세 맞죠. 네.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어떤 그런 그 자기 그 몸에 대해서 이게 컨트롤을 못하니까 금방 또 지쳐요. 그렇죠. 지치고 해서 축구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흥미도 떨어지고 또 축구가 좀 권태?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.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축구에 대한 흥미, 즐거움 이게 언제까지 과연 지속이 되겠느냐. 그렇지 이게 지속이 되겠느냐. 아직 어린 나이라 좋아하는 마음에 열정만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빨리 지치고 실증이 날 수도 있다는 것. 실제로 어릴 때 주목받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축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는데. 맞아요. 그렇게 되면 안 되죠. 놀이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좀 변할 수 있죠. 제가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은 성장이 늦다는 거. 그리고 어른들은 급하다는 거. 그렇죠. 외국에서도 저 아이가 소질이 있어도 단계별로 단계별로 해서 천천히 그 아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급하잖아요 제가. 그렇죠 급해요 맞아요. 너무 빨리 빨리 이런 거를 그 결과를 찾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